아.. 아는사람.. 아.. 아는사람.. 괜찮은가요? 상당하게 상당하게 상당한 것 같아도 아는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아.. 이거 보이려고 하는데 이게 진짜 프라이맨.. 아는 것 같은데 무색을 그쪽에서 안해줘서 아, 괜찮잖아요. 저는 흑설탕에서 보이니까 돌아볼게 원래.. 한계점이 있어요. 네? 이거 지금 보컬 본드? 응, 화이트. 화이트. 더 이상 넘어가면 슥! 추가해져요. 네. 작품이 흔들어, 작품이. 6번 클리어를 번딩이 잘 끌어가지고 아, 미안하다. 선생님, 또 이게 화이트. 마주치 너무 늦어가지고 그냥 쉬고 나서 생각하는 게 아니었어요. 아니, 진짜요. 네. 이거 꺼내셨는데?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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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여기 옆으로 다셨는데 응 어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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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 정도면 진짜 손 안떠시는거에요 진짜 심했어요 진짜 이쁘라 네 네 네